삼성과 애플, 세기의 특허전쟁 한국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미국에선 애플이 10억 5,185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얻어내며 일심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선 MC 이상돈 경영 컨설턴트가 이상기 특허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이 특허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의 이상돈입니다 오늘은 특허전문 변호사이신 이상기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삼성전자가 미국의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약 15억불이라는 일심 판결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 이런 소위 말하면 소송에 관련된 어떤 특허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20년 동안 소니하고 LG를 제치고 1등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동양에서 서양에서는 애플이 블랙베리와 모토롤라 그리고 노키아를 제치고 1등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동양에서 1위 기업하고 서양에서 1위 기업인 애플이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9개 나라에서 지금 동시에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삼성이 승리를 했고요 이제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는 애플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주장하는 제품의 셀러폰이죠 셀러폰의 모양이라든가 사양이 삼성전자의 제품과 진짜 비슷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인가요? 2007년 1월 아이폰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아이폰이 많이 판매되고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모방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너무너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요 누가 먼저 개발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기는 벌써 옛날부터 만들어왔는데 애플이 아이파드를 거쳐서 2007년 1월에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많이 남을 것을 모방을 했지만 삼성도 아이폰을 많이 모방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너무 잘 팔리니까 삼성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는 개념으로 많이 모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삼성과 애플의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 삼성이 어떤 부분에서 지게 된 건가요? 삼성에서는 주로 기술 특허 갖고 제소를 했고요 애플은 디자인 특허 갖고 많이 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애플에서 이번에 승수하게 된 게 세 개의 기술 특허와 세 개의 디자인 특허가 있거든요 디자인 특허는 전체적인 전면의 구조라든지 아이콘의 배열이라든지 그리고 모서리의 둥근 테두리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특허는 이렇게 투터치로 확대를 시킨다든지 원터치로 줌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끝에 가서 이제 튕겨 나오는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의 특혜에서 삼성이 애플한테 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게 미국의 어떤 보호주의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판단 내지는 판결이 아닌가요?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제가 실업률이 9%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미국 물건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생산되는데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감정이 지금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31일 코롱의 섬유에 대해서 판매 금지 그런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호 무역에 대한 감정이 그런 정책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지금 재판은 공정했었나요?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삼성의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있었으면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이 애플의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 9명의 배시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700개 이상 되는 질문을 가지고 사흘 동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의 배시원들이 전부 다 애플 본사에서 10마일 미만의 거리에 다 거주하는 그런 배시원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배시원들이 다 애플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공정성하고 관계없이요 어쨌든 지금 삼성이 이번에 졌습니다 재판에서요 그렇다면 삼성 측에 어떤 실수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삼성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드리자면 일단 삼성이 표준 기술 특허를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표준 기술 특허가 삼성 쪽에서 많은 로얄티를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로얄티를 공평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품 회사에서 이미 로얄티를 받았고 애플에서 그래서 표준 기술 특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자체 내에서 경연진과 엔지니어링 매니저들 사이에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애플의 아이폰을 많이 벤치마킹하라 그러는 이메일이 증거를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구글에서 삼성의 이메일을 서로 교환을 했는데 구글에서 삼성 보고 애플 물건을 너무 많이 베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이메일이 다 증거를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일본 등지에서 이러한 특허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9개 나라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삼성이 판정성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또 삼성이 이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삼성이 지고 애플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지금 미국 법원에서의 배심원 판결이 끝났고요 그럼 이제 판사의 최종 1심 판결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 달 말에 재판장이 한국계 재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15억 불의 손해배상이 적당한가 적당한지 안한가 그걸 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의 물건에 대해서 판매금치 절차를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가 그걸 또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고 나면 삼성에서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3심제니까 2심에서 1심 재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심 재판에서 판사들이 여러 모임 모여서 1심 재판이 과연 공정했는가 그걸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3심 미국의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보통 1년, 2년, 3년까지 갈 수가 있고요 또 그 중간에 삼성하고 애플은 서로 물건을 파고 부품을 팔고 부품을 사고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카스터머하고 또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중간에서 서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통적으로 한국 IT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했고 소프트웨어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바다라는 O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를 빌려서 써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기술 특허에 중점을 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런 소프트웨어 특허에 많은 노력을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허, 그것도 의장 특허죠 그거에도 예술적인 면, 핸드폰의 예술적인 면도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 대한 특허를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팔리기 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 절차가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팔리기 전에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 특허권 거기에 대해서 기술 특허, 의장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생경제 다음 시간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